오늘은 서울 백삼십일 서우야 너 130일인데 백 사이즈 옷이 왜 별로 안 크니? 이거 봐. 136개월이야. 넌 130일인데 왜 이렇게 맞을까? 왜 배는 딱 맞을까? 왜 이렇게 쑥쑥해? 이것도 원래 여기 위에 한 칸 더 내려줘서 이게 더 높아졌어요. 엄마가 높이를 높여줬어야 했는데 그치? 이때까지 너무 낮아가지고 방방 못 뛰었구나. 방방해. 이제 키위가 아니라 성게머리가 됐네. 졸려? 여기서 잘거야? 소희야, 여기서. 소희야, 이제 염류방지 쿠션 튀어나가겠다. 어린이가 되어버렸어요, 우리 애기가. 어린이가 되었어요? 그놈 진지하게 잠드신 서우군. 우와, 젠도 많이 자랐대. 우와. 저우야. 엄마, 여기 보세요. 안녕. 이제 목도 잘 가노. 저우야. 벌써 투똥째다, 투똥. 근데 왜 똥 쌌는데 너는 가만히 있어? 모닝 똥 싸고 이제 애프터눈 똥이야? 일일 2똥 하셨어요. 씻으러 가자. 너무 편안해 보이는 거 아니야? 안 찝찝해? 너무 편안해. 서우 앞에서 고구마 먹는 중. 서우야, 이거 줄까? 고구마 먹을래? 끝. 뼘의 매력. 알았다, 안 돌릴게. 이제 바운서 터질러 간다 애기 때 쓰던 바운서 이제 서우한테는 많이 짰군요 재밌죠? 오랜만에 다닐까? 근데 너 이제 이거 못하겠다 발 다 튀어나와서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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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운서가 땅으로 꺼지겠다 서우야 서우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있는 바운서 얼굴 잘한다 아 먹을 거야 엄마가 씻어놨으니까 먹어도 돼요 이제 입으로 다 갖고 가 이렇게 쇼파에 딱 붙이고 요즘엔 옆으로 재울 때 이렇게 재웁니다 배수건 하나 덮자 배수건 하나 덮자 네가 뺐어 너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렇지 여기서 할 수 있어 오 아 진짜 도와줄게 엄마 아 아 맛있죠? 맛있죠? 엄마 손 이렇게 잡고 있을 거야? 엄마가 잡으라고? 이렇게? 이러고 있어? 응 앉으려고 해서 급 의자 행 이제 좀 맘에 드세요? 두구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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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구두구두구 이렇게 쳐 봐 두구두구두구두구 드럼이다 두구두구두구 발 깔아 보기 놀이 시작됐어 그것도 실증낸거야? 이제 쫙쫙이는 안 먹고 가지고 놉니까? 자요 reload 슬퍼 곧 끝 서우야 이 입에서 왜 거품이 나와? 디스펜서고요 설거지해도 되겠다 버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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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회 어후야 이제 이거 인형도 먹어? 오우 뭐가 맘대로 안 돼? 오우 이거 먹을 거야? 이거 도와줄까? 냠냠 할래? 멍련 лег 안 돼 맛있죠? 이거? 맛있죠? 맛있죠? 엄마 먹다 잠든 아기 두 시간 넘게 징얼거리다가 아빠 퇴근 시간 되니깐 자는 효자 넌 아빠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응? 모유 먹다가 기절 손 살찐가 봐 아이고 잠이 맛있죠? 이렇게 이불로 하는 거 같이 하는 거 같습니다 난 아기띠보다 이게 더 편한 거 같아 아기띠 하면 허리 아파가지고 아기띠 하면 허리 아파가지고 아기가 헷가닥 뒤로 넘어갈 걱정을 안해도 돼서 훨씬 편합니다 아기띠보다 편한 이불 꽁꽁 싸매기 이렇게 야무지게 묶어놨습니다 캥거루 같다 캥거루 아기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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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네종이가 사준 골프채 어? 네종이가 사준 골프채 어? 서우야 빨리 아빠 혼내줘 그만해 이러잖아 골프채 사줬더니 집을 다 때려 부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너는 또 왜 이러고 있습니까 오늘 왜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까 아까 돌고랫돌이 엄청내더만 오늘 왜 이렇게 쌍꺼풀이 생겼지 서우 왜 이렇게 쌍꺼풀이 생겼지 갑자기 왜 이렇게 쌍꺼풀이 생겼어 서우야 이 비눗방울 어떻게 보는거야 어 쑥 들어갔다 신기하다 진짜 찍지 마 손으로 치우래 계란후라이야 밀착치제 비눗방울 밀착치제 자꾸 찍지 말래 계란후라이씨 한 번만 우와 우와 왕비눗방울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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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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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ùng 이 Damas 벽 김치 도 Adventure voila 오늘은 이쁜 잔해 한 캔으로 딱 한 잔씩 나오네 짠! 서우이 안 먹는 모유 파업이다 이제 파업이다 파업이다 근데 왜 좀 덜 시원하지? 생장도에 들어간 게 얼마 안 됐을래 드림 족발이 더 맛있게 잘 익히죠 이 맛은 본점의 맛 똑같은데? 더 맛있어? 기분 탓인 거 아니야? 이 튀김 부분 치킨이랑 족발을 같이 먹는 느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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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다 이거 진짜 더 맛있는 것 같네 배고파서? 응 이거 맛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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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빡 먹는 거 보면요 음 미소는 나중에 이거 먹자 너도 족발 먹을 수 있는 날이 올 거야 음 짠 이제 이거 먹고 포타곤이야 먹어야지 음 음 음 음 오랜만에 먹는 알콜의 맛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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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resil 불멸랭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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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씹어야 되는거 아이가? 맛 섞이는거 아이가? 비교 난 아직 다 못 먹었는데 빠르시네요 몇입 안되던데 이거 양이 작나? 500이네 얘는 작던데 473 맥주를 좋아하시는군요 맛이 왜 비슷한거 같지? 먹어봐 좀 비슷한데 그치? 비슷하지? 느낌 야채 마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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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맛 마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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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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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마늘을 먹고! 나 마늘을 먹고! .'' Signal'onne'이 무슨 점수 없냐'구려.' 더 춤회와 아니, 먹을만해. 한금만 안 먹어야 해. 아, 이거 큰데 되게 맵다. 아, 그거 매워? 응. 아니, 매워. 안 매운맛. 소시지 빵, 마늘빵. 으아, 으아. 이제 크게 하셨나 보다. qué아! 지금 아빠 힘들겠다 사우 좋겠네 아빠가 늘어져서 2차 샤인머스켓이랑 체리 아빠 이거 먹으세요 네 맥주가 더 있어야겠네요 네 훨씬 컵지 샤인머스켓 체리 아니야? 응 2차 너도 왜 이뻘려 ㅋㅋㅋㅋ 어색 웃겼어 아 안녕